시작! 제사 잔 계산이 4등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가야 하는 그 과정 공강 패스 대니스 대니스가 탄생하는 바잡혀 샷샷 왼쪽의 샤샤 슛골! 9반전 23분! 샤샤 네 번째 골을 선도시킵니다. 오늘 샤샤는 박건하 오르마 슛골! 두 번째 골 선도시키는 박건하! 9반전! 전반전! 4단전! أد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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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전! 3 vagy4 3 3 마리치의 1대1 마을 굿볼! 말 있지! 말 있지! 설마 이제 타러는 거 아니야? 자, 이제 무궛! 자, 브리킹! 퍼친! 다시 에딩으로 볼 따냅니다. 수원삼성! 쭉 퍼친! 잘 막아냈어요, 순간적인! 정말로! 좋은 연습 기회! 왼쪽으로 깊숙이 떨어집니다. 심범철이 나왔어! 골로 흔들잖아요! 도달해서! 아, 이런! 골로 선언이 되나요? 어이없는 골이! 한 골이 나왔습니다. 그런 그 실책을 갖다... 시 센터링! 게디, 베테디 안정환! 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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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환 선수! 골이 솔마골을 이용한 정척 골! 아주 시간도 적절한 때에 골을 넣었어요. 골 뺏기자논, 후원 삼성! 자, 오른쪽! 다시 리덜 패스! 골! 역시 박거나 선수가 한 방을 터뜨려줍니다. 박거나! 열심히 운전해서 사람을 놓쳤어요. 그렇습니다. 박거나 선수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거나 선수가... 정상 컨디션은 아닌데 수비 열심히 했던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골 기회가 와서 골도 놓고 이겨서 참 기쁩니다. 양쪽 사이드가 어리고 처음 나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직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그린대로 잘했다고 봅니다. 양쪽 사이드가 어리고 처음 나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직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그린대로 잘했다고 봅니다. 양쪽 사이드가 어리고 있는 선수는 색짠 때 보니까 기분이 좋군요. 김호 감독, 조금 어이가 없나요? 서서히 그을고 올라가면서 길게 왼쪽 봤습니다. 부산 대우 다시 한번 공격! 안정환 앞으로 이어주고 좋은 김에 올리막이 더 슛! 부산 이기보! 1대0! 네 부산 이기보! 안정환에서부터 시작된 공 이기보! 마무리 오른발 슛팅!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공동 선수 바로 밑에까지 마감하게 공격에 많이 가담하고 있어요. 자 오버 베이스 샤샤 백헤딩 뒤로 이어들어갑니다. 좋은 기회! 자 왼발 슛! 골키퍼! 박건하 역시 위협적이에요. 해결사 박건하 선수답게 아주 좋은 슛팅을 터뜨려줬네요. 조금 안됐다는 표정. 왼발 슛 통렬했습니다. 이것을 기골로 떠냈습니다. 짧게 이어지고 올리 중앙 데니스. 데니스 그대로 오른발 슛! 끌려왔습니다. 데니스! 뛰어들 태세. 자 데니스 이어주고 샤샤 뛰어들겠죠. 자 데니스 짧게 이어주고. 그리고 수비하고! 공점골! 데니스 직접 득킹이네요. 네! 웨이크를 찌는 데니스! 그 게임 그대로 승돌되면서 1대1 공점을 이어받았습니다. 데니스! 도산 대행장에서는 아주 귀중한 마네포을 터뜨려줬고. 네! 도산 대행장에서는 그동안 잘했던 심방절 골 기바가 의외에 지금은 센터링을 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그것이 수비 못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심방절 골 기바가 막지를 못했네요. 자 여기서 여기서 끌고 돌아온 데니스 중앙. 자 현서 스위치면서 박근하! 자 반대편 장지현 왼발 그 슛! 골! 네! 자 지금 상황이! 자 장지현과 샤샤! 골든골로! 경기를 끝냅니다. 순바우제의 주심은 골을 선언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2차전 골든골. 네! 일단 결정은 된 상태 그렇지만 부산대 후에 김주성 선수를 비롯한 모든 선수들. 샤샤 선수 손을 썼다는 그런 강력한 항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골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만 자 여기에서 샤샤! 자 왼손에 맞았어요. 손에 맞고. 손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었지만 일단 판정은 내려진 상황. 부산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고. 그렇습니다.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찜찜한 경기를 2차전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만.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반칙에 의한 골이 됐다는 것이. 이 진사적인 행위로 넣은 골에 대해서는 우리 구단은 인정할 수가 없고. 이 경기 자체도 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연맹에 재소를 하고 그 재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리그 부참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응원을 바꿔주세요. 정당한 방식을 조만간까지 선을 준 후. 한 번에 맞았으면 좋습니다. 한 번에 맞고 응원을 지키는 점심도 정당한 방식을 추만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